안녕하세요. 꿈애몽TV입니다. 오늘은 검은돼지 나오는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돼지가 나오는 꿈은 일반적으로 돈, 재물, 기회, 행운 등을 암시하는 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돼지가 나오는 꿈을 꾸며 흥진이나 재물, 병성을 획득하게 되거나 안 좋은 경우에는 재물의 손실, 재병을 암시하는 꿈이 많습니다. 검은돼지 관련하여 꿈의 명사의 사례가 많아 검은돼지 나오는 꿈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들어보시고 단밤의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몽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호량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검은돼지를 몰고 오는 꿈 가족 중 한 사람이 조만간 목돈을 가지고 온다는 암시이다. 검은돼지 두 마리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자식들을 비롯한 후손들 모두가 부자가 된다는 암시이다. 여러 마리의 검은돼지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도 해석은 동일하다. 검은돼지가 따라오는 꿈 부자의 도움을 받아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지만 심리적인 부담이 뒤따른다. 검은돼지가 사람으로 변하는 꿈 본인에게 뜻밖의 불리한 일이 발생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검은돼지가 새끼를 낳는 꿈 사업규모가 확장되거나 재물이 늘어나게 된다는 암시이다. 검은돼지가 저절로 죽는 꿈 재물이 흩어지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검은돼지끼리 싸우는 꿈 가족이나 친척, 친구, 동료 등과 금전 문제로 다투게 된다. 검은돼지 떼가 가는 길을 막는 꿈 재물운이 크게 상승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검은돼지를 보는 꿈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재물이나 이권이 생긴다는 암시이다. 꿈에서 검은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재물이나 이권이 생기게 된다. 검은돼지를 않는 꿈 입하, 합격, 승리, 당선, 낙채, 결혼, 사업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암시이다. 검은돼지를 죽이는 꿈 만사가 형통, 재물이 들어오고 하는 일마다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검은돼지를 차에 가득 싣는 꿈 최고의 책임자가 되어 사업이나 일을 책임지고 성공시키게 된다. 검은돼지를 타고 가는 꿈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추진되어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검은돼지를 파는 꿈 값비싼 비중품을 분실하거나 돈 되는 일거리를 남에게 빼앗기게 된다. 검은돼지에게 물린 꿈 천의 총각이라면 부자에게 청월을 받게 되며 기운 남녀라면 부자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된다. 검은돼지에게 쫓기는 꿈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고통을 겪게 된다는 암시이다. 검은돼지와 싸운 꿈 이겼다면 사업이 번창하거나 많은 재물을 얻게 되지만 졌다면 재물에 손실이 생기거나 채권자에게 시달리게 된다. 검은돼지 새끼를 안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집으로 새끼를 데리고 들어오면 모든 복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그동안 노력했던 일들에서 결실을 맺게 되는 길몽입니다. 도망치는 검은돼지를 놓친 꿈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지 않아 재물에 손실을 입게 된다. 돼지우리에 검은돼지가 많이 있는 꿈 유명한 교육자나 사업가로 성공하여 널리 명성을 떨치게 된다. 돼지우리에 검은돼지를 넣는 꿈 사업 기반이 굳건해져 상당한 재물을 모으게 된다. 똥 속에 빠진 검은돼지를 건진 꿈 엄청난 행제를 암시하는 꿈으로 큰 액수의 복권에 당첨된다는 암시이다. 새끼 검은돼지를 사는 꿈 작은 밑전을 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된다는 암시이다. 자신이 검은돼지로 변하는 꿈 장차 엄청난 재물을 모아 갓부가 된다는 암시이다. 흑돼지를 보는 꿈 운수가 대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릴 꿈입니다. 흑돼지를 보는 꿈은 많은 재물을 얻어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은돼지 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